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생태교통시민행동, 함께 타는 버스시민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자동차 중심의 도로정책을 비판했습니다. 단체들은 전주시의 교통수단 분담률 가운데 승용차 분담률이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시내버스와 자전거 등 생태교통 분담률은 감소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특히 우범기 전주시장의 핵심 공약은 수천억 원을 들여 지하차도를 놓고 터널을 뚫겠다는 등 도로 확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들은 지금이라도 생태교통 인프라 구축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놓고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등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.